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천사들이 화염감을 들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막은 거죠 어쨌든 그날 이후로 우리 인류는 다시 그곳으로 그 신락원을 복락원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갈망해 왔습니다 에덴은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벽한 상태 또 거기에는 전쟁이 없는 거죠 또 거기에는 온전한 샬롬이 평화가 또 완전한 하모니가 완벽한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덴을 잃어버린 이후에 인간은 한 번도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꿈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 그리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또 웰스의 모던 유토피아 이런 이상향에 대한 꿈을 계속 꾸어온 거죠 그런데 그 유토피아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아무데도 없다는 뜻이죠 물론 좋은 장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무데도 없다 그래서 아무데도 없는 것을 인간은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회복된 삶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유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의 이야기 속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에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의 회복된 이야기 그리고 그게 다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그 로드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 이후에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천년 통치 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에는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밀레니엄 혹은 천년 통치에 대한 그 교리를 이 유한계시록의 말씀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또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 그런 논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묵상집 우리 게시록 앞에 서문에도 예수님의 오심과 또 그 마귀와 사탄의 그런 괴개와 마지막 싸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온전한 회복을 이 땅에서 혹은 주님의 나라에서 이룰 것인가 이 땅에서 이룰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는가 혹은 영적인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도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도 조금 정리가 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넣고서 임봉하고 그리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말씀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천년 동안 다스리시면서 이 세상 속에 물리적인 주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것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는 대로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좌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보좌 백보좌에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는 그런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또 다른 시나리오 하나가 성경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암하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다 집어넣어서 가두어두는데 천 년 동안만 가둬둔다 그게 천 년이 차도록 이라는 말 때문이죠 천 년 동안 가두어두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사단이 풀려나죠 풀려나서 다시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 년 동안 잠정적인 평화가 있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제 죄와 사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에게 질병도 적어지고 또 인간의 죄도 적어지고 사단의 교계가 전혀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되지만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신약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이전에 얘기한 거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이미 주님과의 다스리심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다스리심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심판이거나 아니면 상급이거나 그러한 주님과의 결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님과의 영원한 나라가 계속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생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그 성경 전체에 조화된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공관보금서 마테마가 누가를 보더라도 시점이 다른 게 아니라 상황이 다른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쪽에서 바라보느냐 저쪽에서 바라보냐 그게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느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다를 뿐이지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한 분 예수 크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야기 창조를 맡으시고 구원을 맡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매개해 주시는 성령의 동일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온전한 그 시각은 복음이죠 예수 크리스도의 그 구원 사건과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과 재림과 종말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성경의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조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의 구절구절을 무시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화된 말씀 속에서 이해하려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올바른 태도이고 요한 게시록의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사도 요한의 환상과 게시를 통해서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천년으로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천년이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도 주님에게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 시편에도 이 천년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천년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것인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이라는 것을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하면 성경은 다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일일이 표현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대신 나타내 주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허구인 상징이 있고 그러나 참인 상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누구의 마음 속에든지 새겨져 있다는 것은 허구적인 상징이 아니고 그건 진짜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참된 상징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천년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그냥 그렇다 치고 하는 허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 오시고 승리하신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지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이 어디냐? 팔레스타인의 어디냐? 이란이냐? 이라크냐?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냐? 아니면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그 로케이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민족이 모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잠정적으로 천년을 다스리신 다음에 다시 심판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그런 일들은 그냥 게시록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로 환상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사모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로마사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의 연합과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게시록적인 의미에서 천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시록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하늘을 열어서 보니까 그 주님과의 동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탄의 괴개와 미혹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받죠? 그리고 종종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이 완전히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것이 서로 교차되는 주님의 다스리심과 우리들의 육신의 삶의 죄와의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두 영역이 지금 겹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리고 온전한 구원과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겹쳐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계속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이 우리가 주가 되심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만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싸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넘어지고 다시 사단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는 싸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전하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어떻게 되고 사단의 계기가 어떤 것인지를 게시록을 통해서 아하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영적인 지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것도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는데 도움을 얻게 되는 저에게 어떤 쪽을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무천년설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천년의 다스리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최후 심판이 있느냐 아니면 오셔서 한 번에 최후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영원한 그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계속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주님과의 천년의 통치에 비유할 수 있는 주님의 다스리심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느냐 저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죄와 사망의 유혹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연합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얻었고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고 나의 왕관을 드리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이 대살로니카서의 바울의 그 말씀처럼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결산하실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그때 사단이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역할을 하고 주님보다 더 강한 능력을 펼 수 있다면 방해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방해한다는 걸 우리가 게시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할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잘 살라고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사단이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두려워하면서 살게 만들려는 거야 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동화적인 생각을 어떤 휴머니즘적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게시록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이 영적인 싸움이 실제하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우리가 시험과 환란을 만날 때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어떻게 믿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그 모든 악한 계획들이 있는 것은 그 배후가 있다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는 그런 괴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마지막 싸움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영적 싸움 가운데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백마타고 오시느니 어제도 많은 분이 왕자님 비유를 했던데 어쨌든요 백마타는 왕자님이 결국 승리하신다 오케이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온전한 온전한 다스리심을 이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완전히 갇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였죠 군대 마귀를 쫓아내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울증이나 요즘에는 우울증으로 표현하고 또 스트레스로 표현하고 그런 거를 그때 당시에는 귀신들인 걸로 그냥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케이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런데 그 귀신이 어디로 갔을까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이 어디로 사라지는 거 아니고 이 귀신, 귀신 하나, 나 하나, 귀신 둘, 나둘 해서 귀신이 또 나타나니까 쫓아내니까 또 귀신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또 쫓아내고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그 귀신들을 결박해놓는 왜냐하면 그들이 택시가 하나가 오잖아요 그러면 택시 조합에서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삐 해가지고 택시 갑니다 어디로? 에시본 하업스트라세로 택시 하나 갑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데 택시가 가니까 센터에서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영적인 세계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귀들이 한마음교회 여름 지나고 특세 한번 하고서 다 만족해서 흩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또 모인데 그래? 얼마나 가는지 두고 봐 그래가지고 연락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연락이 다 돼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하나 나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간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 귀신들이 서로 알고 있잖아요 거룩하시니 또 이 하나님의 아들 그 귀신들이 먼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눈이 밝아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지 마 쉿! 그게 메시아 비밀입니다 왜 쉿! 하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 비밀을 그 그랜드 플랜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고 적대자인데 얘기를 안 해요? 예 얘기를 안 하도록 묶어두는 거죠 주님께서 묶어두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묶어두고 사단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결박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킬레스건을 딱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목줄을 딱 쥐고 그 다음에 허리를 꽉 잡아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신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님께 온 귀신들이 있다면 간부급일 거예요 그죠? 실호도를 보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신입사원을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간부급이 옵니다 유능한 애들이 역할을 가진 애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적으로 본다면요 하늘을 열어서 본다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콱콱 묶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혀를 찔러 넣는 혀를 혀를 알죠? 혀를 박아넣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하실 때 마귀의 그런 센터와 그리고 본진들은 어느 정도 마비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뭔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님 편에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미리 가서 결박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 주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력을 결박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결박해 주시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들을 결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고단한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 환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천년의 통치는 시작되었고 주님과의 다스리심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의지만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적인 합의만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긍일이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귀의 입을 막고 발을 묶어놓고 그들의 허리춤을 꽉 붙잡아서 그가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귀의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산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다니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사도 베드로가 깨어라 근신하라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 얘기는요 그들이 궁극적인 힘은 잃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기회만 있다면 미혹할 방법을 찾고 있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산책하고 있다고요 산책하고 외출 중입니다 집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이제 영원한 상태를 향해 계속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늘의 커튼을 열고 보니까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시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에 담아두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될 거라고 그렇게 바오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미아나 청동 거울 뿌연 청동 거울을 보듯이 미아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늘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랬던 우리들의 연약함이 벗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탈수리심은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사단은 묶여 있습니다 사단이 묶이지 않으면 주님과의 천년 통치 주님과의 온전한 통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단의 권세를 묶어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맨날 질병만 갖고 기도해요 그건 마치 내가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허무해집니다 그럼 질병이 안 떠나가면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 내 기도가 뭔데요 주님이 하셔야지 내 기도한 것 때문에 질병도 떠나가고 일도 잘 되고 그렇다면요 결국 내가 만든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께 키를 드리고 주님께 나의 왕관을 벗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적하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거나 아니면 나에게 플랜 B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고 주님께 대한 순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때만 쓰다가 실망하고 좌절해버려요 자기 기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게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플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주님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박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에 대한 결박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들은 결정적으로 죄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묶어 놓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주님은 완전히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데 방해할 방법은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것은 휴머니즘적인 이야기가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차마 차마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같이 조치를 취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교계에 다시 넘어지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도둑이 와서 재물을 훔치려고 할 때도 결박을 해놓고 훔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 우리를 결박해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예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사단이 그의 마음을 묶어 놓고 그의 눈을 가려 놓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해도 영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단의 교계를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중보팀이 중보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목사님 오늘 입이 잘 풀려서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괴개와 그 다음에 방해를 물리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휴머니즘 쪽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자기 견해를 펼치는 거고요 나는 큐티를 해서 내 견해를 그냥 갖고 사는 거고 그러면 영적인 파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은혜가 된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힘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고 나타내실 주님의 은혜가 있고 이루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에 10월 달에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뤄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며 성도는 복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운명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시간들이 다 되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권세와 통치의 본질은 미혹하는 것이고 거짓말로 속여서 에덴 동산의 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탓을 의심해서 벗어나도록 자꾸 자꾸 꺼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문법이죠 마귀의 논리죠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미혹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하신 대로 그 마귀대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고 그는 거짓말장이라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얘기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귀는 그래서 큰 힘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울타리를 벗어나면 우리를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를 미혹해 보려고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다시 우리에게 바벨론의 시민권을 이렇게 들고 네가 넘어오기만 하면 전향하기만 하면 다시 너를 맞아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결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결박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활동성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결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앞뒤를 볼 때 그렇게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산의 때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할 텐데 이 게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볼 거냐 저렇게 볼 거냐 그것은 성도에게 대단히 결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미 이루셨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 둘째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주님과 온전히 사귀어 살면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왕노릇하는